네, 젊다는 건 좋은 거죠 젊은 친구들 보니까 좋으시죠? 참 찬양의 가사대로 이 땅의 부흥이 우리 청년들을 통해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많은 분들이 저도 젊다고 하는데 저도 내일 모레면 50입니다 20대, 30대도 있지만 젊은 게 참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마 여기 일은 넘으신 분들은 더 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젊음이라는 게 굉장히 좋으면서도 위험한 것 같아요 오늘 낮에 사올, 은혜로운 사올이죠? 은혜로운 사올에 대해서 변화된 바오를로 살아갔던 사올에 대해서 나눴어요 젊기 때문에 혈기가 있고 성질이 있어서 그 욱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줄도 모르고 돌로 쳐주겠어요 실수가 많아요 여러분 잘 아는 모세도 40대 애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엘리트 교육을 받았지만 자신의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 젊음이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으면서도 그런 혈기와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좀 불편한 모습들이 있어요 모세가 80세에 나이가 많이 들고 성숙했을 때 하나님이 글을 쓰셨죠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구약의 사올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구약의 사올과 신약의 사올은 좀 많이 달라요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은 비슷한데 신약의 사올은 참 은혜,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사올이 인생이 아니라 바올의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정말 지혜롭게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고 능력을 받게 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게 하시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올은 계속해서 그 은혜가 내게 족초더다 오늘 제가 오전에 설교를 했지만 사실 못한 부분도 꽤 있는데 사도 바올이 나의 나댄 거 오로지 은혜로다 라고 했던 그 과정에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신약의 사올이 걸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사올을 보십시오 구약의 사올은요 처음에 은혜로 시작합니다 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사모예를 만나더니 어떤 은혜가요? 한나라의 왕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왕이 되게 하겠다 갑자기 왕이 됐어요 나기도 찾았고요 한나라의 임금이 돼가지고 엄청난 복을 받았죠 그런데 이 구약의 사올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게 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은혜라는 말을 공짜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은혜는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는 맞아요 내가 심지 않은데 거두는 것이고 수고하지 않은데 얻는 것이고 도저히 받을 자격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은혜 때문에 받는 거예요 거저받는 게 은혜인데 사실은 그 은혜가 있기 위해서 누군가의 헌신이 있고 희생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뭔가 누군가의 희생이 사도발 같은 희생들이 있어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그렇게 됐고 어떻게 보면 나는 나를 위해 누가 기도해 준 사람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됐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를 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바울은 은혜가 은혜의 은혜로 가잖아요 거기에는 사도바울이 은혜가 계속 중단되지 않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 이거예요 아까도 그랬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대부분 사람 같으면 에이 내가 미쳤나? 헛것 봤나? 요즘에는 아주 그냥 산망증이 있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단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자기를 깨끗이 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2차 은혜가 이어지고요 성령 받은 다음에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 복음을 그렇게 전하기 힘든 그때 목숨을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복음을 증거하고요 복음이 압당한 삶을 살아냅니다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매를 맞고 고통당하고 죽다가 살아나도 오직 예수, 예수 증거하려고 나에게서 그 고난의 죽음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재현되고 니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은 저 영혼들에게 저 구원받을 영혼들에게 나타나기 원한다는 이런 예수의 정신, 바울의 정신 그런 모습으로 계속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도록 썩어지는 거죠 썩어짐을 통해서 은혜가 계속 더 증가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간 사람, 이게 바로 신학의 사올 은혜로운 모습이라면 구약의 사올은 이런 모습과 반대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왕이 되기 하셨고 갑자기 그냥 여러분 날벼락 같은 쨍하고 했던 날 찾아온단다 쨍하고 했던 날이 됐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뭣도 봤습니까? 여우와의 성신이 임해가지고 예어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됐어요 이것도 은혜인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글을 쓰시잖아요 능력 있게 쓰셔서 블레셋을 무찌리고 적권을 무찌리고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가 왕으로 세워지니까 그 사올 왕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야 저 사올도 왕이냐? 하하! 이러면서 막 비웃었어요 근데 전쟁에 이기게 하심을 통해 사올의 왕권을 하나님이 다 주변 수습을 다 해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지만 사올 왕은 은혜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은혜가 메마르게 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바로 전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 구약의 사올이 버림받는 모습이에요 왜요? 이제 왕이 됐으면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나는 왕이 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셨어 나는 주님 은혜 외에는 말할 게 없어 할렐루야! 여기 봐요 여기 그래야 되는데 사올 왕이 이제는 목에 힘 들어가고요 내가 왕인데 뭐 사무엘도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건데 뭐 이렇게 이제 목에 힘 들어가고요 목에 기부서하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우리가 목사님들도 목사님 되기 전에 겸손하다가 목사 되면서 여기서 교만해지고 단임 목사 되면 더 교만해지고 장로님 처음 될때 아이고 겸손히 장로님 됐다가 장로님 5년차 되면 조금 이제 교만해지고 10년차 되면 더 이제 무르익어 잡녀해지고 권사님 처음 되면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권사님이 돼가지고 아이고 나는 못하는데 시켜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5년 지나면 이제 슬슬 이제 목에 힘 들어가고 목소리를 내고 말해요 교회가 이게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 사울왕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울이었던 사울이 이제 부득이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안 오니까 예 여러분 그냥 자기가 멋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득이함으로 예배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시기를 설정합니다 이게 13장 내용이고요 14장이 오늘 여기 끼어 있고요 15장의 내용은 뭐예요? 바로 이 구약의 사울이 또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말렉을 처단하는 전쟁이었어요 아말렉을 처단할 때는 하나님께서 김순희 본사님 하나님께서 요즘에 이마트 저거 보내고 잠을 안 주무셔서 그래요 옛날에 이렇게까지 안 줄었는데 아들 도와주냐고 아말렉을 죽일 때 아말렉이 사탄처럼 하나님의 길을 방해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멸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사울이라는 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처단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뱉으신 말씀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전쟁하라는 얘기 아니야 한마디로 아말렉 잡아와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하냐 그러면 내가 왕인데 내가 알아서 해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리고 여러분 전쟁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남녀노소 짐승이고 뭐고 하나도 취하지 말라 아가기도 죽여버려라 했는데 그 내가 죽여 알아서 아가기 잡아옵니다 살려서 잡아왔고 좋은 짐승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 돼 좋은 짐승은 지가 마음대로 잡아와요 자기 마음대로 요리를 다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사울 왕이 다시 한 번 버림받게 되죠 요게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전하는 것과 같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얘기예요 13장이 뭐라고요? 적군이 왔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부디기아무라 번제를 드렸나이다 자기가 먼저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빨리 전쟁 나가려고 제사장의 일을 본인이 해버립니다 바쁘니까 내가 목사님 역할을 해버릴게 하고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은 사울의 버림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는 사울이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왕 세워질 때 너가 잘나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진 거니까 너는 늘 하나님 명령 복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제사장의 역할 선지의 역할 절대 손대지 마 아이고 내가 그걸 왜 손대입니까 아우 나는 왕 하는 것도 부담되고 부족한데 그러니까 그것만 하고 철저히 당신의 왕권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면 아이고 그럼요 그럼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싹 변한 거예요 싹 변하다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제사장에 자리에 앉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13장부터 15장까지가 사울의 타락이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운 걸 후회하셔서 다른 사람을 세우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자라다가 이렇게 내려가 내려가 더 내려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너를 세운 걸 후회한다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장면이 13장부터 15장이에요 그러면 오늘 읽은 14장 오늘 사실은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한 구절만 읽었어요 네 뭐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안 믿겠죠 저도 안 믿어요 저도 안 믿어 하여튼 제가 오늘 설교하고 오던 설교고 내가 고민을 했어요 아 나는 꼭 설교를 마지막에 가면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너무 해서 그렇더라고 아 설교 준비 덜 해야 되겠다 오후 거는 덜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은해 주시면 짧게 될 것이고 하여튼 오늘 왜 그러냐면 5월 달에는 지금 조쿠대회를 또 해야 돼갖고 조쿠 연습을 해야 돼갖고 김성문 교사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좀 일찍 끝내드릴 건데 자 그러니까 오늘 눈 딱 한 번 딱 떴다 감으면은 이제 끝날 수도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자 여기까지는 이제 서론이었고 이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내려가는 장면이 13장부터 15장인데 그 중간에 뭐냐 14장이 있는 거예요 14장의 내용은 뭐냐 사실은 사울이 이상한 모습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사울 같지 않은 모습이 발견돼요 뭡니까? 사울왕 하면 여러분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잖아요 사울왕 신양 말고 구야 사울왕은 불순정하는 왕 교만한 왕 버림받는 왕 하나님이 후회하는 왕 그런 왕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13장부터 진행됐는데 14장은 좀 달라요 뭐냐면 분명히 13장도 버림받는 왕 15장도 버림받는 왕의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소개되는데 14장에 와서 사울이 태도가 갑자기 바뀌어요 이중인격 자체로 확 바뀌어 어떻게 바뀌느냐 여러분 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했던 사울왕인데 여기서는 참으로 믿음 있는 행동을 합니다 백성들을 금식을 시켜? 누가요? 사울왕이 그리고 저들이 음식을 배고파서 전쟁 끝나고 사울왕이 전쟁에 이기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해가지고 먹고 마시면 죽이겠다고 해가지고요 이 전쟁을 이기기까지 못 먹고 힘들어 죽겠는지 참고 못 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음식이 발견되니까 막 소고기를 회쳐먹는 거죠 그냥 날로 그렇게 먹다 보니까 여우와께 범죄를 한 거죠 피채 먹지 말라고 했는데 피채 먹어버려요 그래서 사울왕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왕이요 큰일 났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이 짐승을 배고프다고 그냥 피채 먹습니다 날것이 조사오니 먹습니다 어찌하면 조사오리까 사울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믿음 없는 행동을 해가지고 죄를 지느냐고 믿음 있는 행동을 하라고 지금 누가 그랬다고요? 사울이 전혀 이거 사울에서 나올 얘기가 아닌데 이런 내용이 오늘 14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띄워줘 보세요 조금만 보십시다 띄워줘 보세요 함께 우리 김연준 사장님 이때입니다 이때 이때 아까 얘기한 때가 이때입니다 시작 그날의 백성이 믹스바에서부터 이르기까지 블랙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예예 사울왕이 너희가 믿음 없이 행했도다 아이고 저는 더 믿음 없애감에 아 근데 이상하잖아 14장에 와서요 사울이 초반기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미 13장에서 여러분 이미 무로 익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부득이함으로 예배 드리는 장면이 13장이고 14장에 왔으면은 그 모습이 한결같이 가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 없냐 믿음 없이 해 또다 뭐 이렇게 하는 갑자기 목사님 된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34달부터 계속 읽어봐요 시작 자 이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피채 먹어갖고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아 이거 목사님이 사무엘이 해야 될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사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범죄하지마 여호와께 범죄하지마 피채 먹으면 안 돼 성경이 안 된다고 했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정 좀 해 아무리 배고파서 어떻게 나는 안 배고프냐 나는 그래도 피채 먹지 않아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35절 계속 읽어봐요 그러면서 또 안 하던 행동을 합니다 35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자량이었다 자 보세요 지금 사울이 뭐 했죠? 재단 쌓아서 그럼 물어보시다 사울이 지금까지 예배 한 번도 안 드렸을까요? 드렸죠 그럼 뭐예요? 자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이게 그겁니다 지금까지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예배 참석해서 목사님이 설교 들으니까 설교 듣고 여기 연주팀 여기 봐 핸드폰 보지 말고 재호야 목사님 봐 핸드폰 안 걷었나? 우리 부목사님 어디 갔어? 걷었어? 안 걷었어? 이렇게 미미로 순종 이렇게 미미로만 된다니까 사울왕처럼 자기가 그냥 아 여기 그냥 겉대 거드란 얘기구나 그냥 이렇게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사울왕이 이전에 타의에 의해서 사무엘과 함께 예배하던 재단을 쌓았는데 문제는 본인이 원해서 마음의 우러라서 본인이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했다 이 기록이 사울왕은 이게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지금 그 입에서 안 나올 얘기가 나오죠 믿음 없이 행동하지 마 여호와께 피쳐먹어서 범죄하지 마 이렇게 막 신앙적인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야 예배드리자 본인이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사물이 시킨 거 아닙니다 본인이 자진해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 할렐루야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사울이 쌓은 첫 번째 예배라는 거예요 바꿔봅시다 정의형 어머니 우리들이 나름대로 예배한 거 나는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엔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울어서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뭐라고 해서 빠지면 뭐라고 하니까 인도자님이 뭐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권사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속에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우러나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나라 앞에는 기록되어지고 기록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가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언어들을 막 뱉어내고 그렇게 영적 리더가 돼서 움직이더니 결국 그가 자기가 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동이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본인 스스로가 재단을 쌓았다 이것이 그가 자기가 주체가 돼서 그가 여호와를 위해서 처음 쌓은 재단입니다 이 처음 쌓은 재단은요 순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월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부디게 말하고 예배 드린 사람이잖아요 그때도 예배는 드렸어요 그런데 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빨리 예배해 붙이고 전쟁 나간 겁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았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해라 범죄하지 말아라 백성들을 막 이끄는 거룩한 인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스스로 여호와를 위해 재단을 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사월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처음 쌓은 재단이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진 예배가 내가 장로 체면에 도망가면 또 목사님 뭐라고 할 테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쌓는 그런 재단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월왕이 그런 안 얻은 행동에 예배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쌓았어 13장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부디가믄 예배드렸잖아요 달라졌어요 갑자기 자 36조보다 좀만 더 읽어봐요 시작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를 때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자들 이를 때 계속이요 사월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 하시는지라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사월이 누구에게 묻죠? 전쟁할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추격해야 합니까? 많이 합니까? 이건 누가 하는 행동이냐? 다윗의 멘트요 사월의 멘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전쟁을 해도 하나님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이셨나이까 내가 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기도하고 움직이는 행동은 사월 왕의 컨셉관을 안 맞는 거예요 그것도 13장 이후잖아요 타락한 이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기로 작정한 다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15장에 또 그짓거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월 왕이 달라졌네 여기서는 완전히 믿음 있는 것 같아 신앙인 같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합니다 그렇게 38절 계속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3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금방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니까요 사월이 뭐라고 합니까? 이 죄가 어디 있나 보자 죄를 찾습니다 사월의 행동이 아니에요 다윗의 행동이지 이건 아니 금방 응답이 안 오니까 뭔가 이게 죄가 문제 가로막혔구나 이 죄가 어디서 왔는지 찾아 제비뽑습니다 나중에 이게 요나단인 죄라는 게 딱 나와버려요 여러분 아니 사월은 지가 죄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엉뚱한 소리하고 축복이나 해주셔 이런 사람이 사월인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막 죄를 찾고요 하나님 응답 안 왔는데도 응답이 더디 되나 보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응답이 바로 안 오니까 뭔가 죄가 있다 뭔가 죄의 문제가 있다 이게 어디서 왔는지 찾아보자 이거 굉장히 영적인 모습이죠 39절부터 계속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메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월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 하니라 자 일단 건너뛸게요 47절로 가보세요 47절 48절 여기까지만 읽으면 돼요 47절 48절 시 결론입니다 시작 사월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합과 안몬자손과 애돔과 소바의 왕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자 여기 보면 47절 48절은 그 사월의 좀 이전의 모습과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월이라는 청년이 옛날의 그 타락한 모습과는 다른 믿음 있는 행동 신앙적인 모습 영적인 리더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는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발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이걸 한마디로 보면 참으로 믿음 있는 행동을 해버려요 이런 다음에 결론이 뭡니까? 소결론이 뭡니까? 47절 48절 사월 왕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가 하지 않을 금식시키고 죄에서 돌이켜라 말하고 믿음 있게 행동해라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먼저 기도하고 질문하고 행동하려고 하고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실 때 이 죄가 어디 있는지 철저히 죄를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번제 예배의 단을 자원해서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순수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이 처음 쌓은 제단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다위처럼 그렇게 한 결과 사월 맞아 할 정도로 다른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아까 그랬죠? 이미 이것은 사월의 타락 이후라고 했어요 13장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타락했는데 하나님의 신이 이제는 그에게서 촛대를 옮기기로 하셨는데 사월 왕이 14장에 가서는 어떻게 보면 이미 버림받은 자고 버려지기로 예정된 자지만 14장에 가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와 기도와 이런 모습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해줬어요 함께 안 해줬어요 이게 여러분들 가운데 굉장히 메시지가 돼야 돼요 자 우리 이해수 군사님 이게 뭡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 신앙이 다윗같지 못하고 사월 같아서 하나님이 야 너 촛대 옮겨야 되겠다 너 혹시나 너와 함께 일 못하겠어 내가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 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됐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안 하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안 하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드리고 안 하던 여러분 그런 죄를 해서 떠나려고 하는 아름다운 이런 모습들을 가지니까 너는 이미 버렸어 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촛대가 옮겨졌어 그래 봐야 버스 지났어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아름다운 믿음의 행동 위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요즘에 하나님과 좀 이렇게 안 돼서 역사도 아니라고 응답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이제 나는 글렀나 봐 이런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런 상태일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분위기와 배경을 주셨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안 하던 모습 다위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금지개고 죄를 찾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해서 안 오던 새벽 예배도 오고 안 오던 기도도 하고 부흥에 와서 취업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아닌데 막 취업 외치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은 야 속 보인다 야 그런다고 내가 너한테 역사할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해도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와 왜 그래 나는 여기서 궁금한 거예요 왜 하나님 왜 그렇게 썼을까 이미 13장에 버린다고 이미 얘기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래 사울아 내가 버린다고 했지만 네가 이 상태의 비도문으로 가면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신 같이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위해 싸워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역사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내가 원한 게 이거야 너가 열 번 잘못해도 내가 한 번만 내가 원한 대로 오면 내가 너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로 역사로 이적으로 너와 함께할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게 원한다는 그분의 마음을 여기서 드러내요 그러면 이때 어머어머어머 나 같은 놈에게도 버린다고 하신 분이 함께해 주시네 야 나도 되나 봐 그러면 그 다음부터 더 기도하고 다위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 죄에서 따라하고 죄를 찾고 금식하고 막 이렇게 계속 해 지켰다면 제2의 다윗이 되지 않았을까 할렐루야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요 뒤로 넘어가서 시부장에 또 그지거리를 합니다 아말렉 물찌를 때 지멋대로 아이 뭐 목사님이 명령한 거 이런 얘기들 한마디 이런 거 아니야 자기가 가감해버려 이래서 버린 바서요 좀 안타까운 거예요 사울은 보면 참 안타까워 우리 좌우협수로 인사 한번 합시다 구약의 사울같지 안타까운 사람 되지 맙시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 사울왕의 참 다른 모습을 봤고 그렇지만 그런 사울왕에게 믿음없고 불순정한 어리석은 사울일지라도 여우와의 신이 떠난 사울일지라도 주님께 멀어진 사울이어도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위처럼 역사해 주셨고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신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인약해도 사울같은 신앙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행동하고 안하던 행동들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리더 같은 모습을 행하면서 예배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기적과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너를 기다렸다 내가 이렇게 너의 변화된 모습을 기다렸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아무리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아무리 주님이 역사하셨어도 오늘 하나님이 기가 막힌 능력으로 함께하셨어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15장에 가서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불순정하면 승리의 역사는 중단되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버림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15장의 내용이에요 아말렉을 다 죽이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했다가 여호의 신이 떠나기로 작정하십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더욱 기뻐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했죠 우리는요 오늘 이겼다고 오늘 승리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오늘 이겼다고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지 말고 철저히 기념비는 하나님을 위하여 세우시기 바라고 철저한 승리 비결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정하고 청정하고 회귀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냐 졌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철저히 말씀대로 순정하며 나아갔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물어볼게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사무엘 상 15장이에요 아말렉의 전쟁에 사울이 나가서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다 이겼다 빨리 빨리 다 들어요 다 들어요 자 손 내리고 졌다 들어요 모르겠다 아니 어떻게 반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예? 사울 왕이 이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전쟁에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이겼다고 아가게 잡아왔어요 짐승 사는 짐승 짐승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야 14장에서 내가 다 이기기에 축복받았고 내가 요즘에 기도도고 처음 재단 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지선 아무 일할 때 내가 이겼거든 이야 사무엘여 빨리 복 좀 드시고 나를 위해서 기념비 하나 세웁시다 기념비 아가기를 이겼다니까 아가기를 이렇게 한 거죠 본인은 승리했어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승리가 아니라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승리는 적을 이겼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정했느냐 여기 달려있다는 거예요 결과보다 주님은 과정을 보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 결과는 사울이 이겼지만 그는 과정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정하지 않고 불순정했습니다 이것은 이기기는 했지만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도했는데 와 찬양이 방지도 딱딱 맞고 하나도 안 때리고 인도도 목소리도 너무 좋았어 와 우린 결과적인 모습으로 가지고 여러분 승리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자회로 적용하자면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 얼마나 많이 인원이 모였냐 얼마나 남겼느냐 보다 준비하면서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대로 순정했느냐 주님이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행사를 해도 마찬가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느냐 얼마나 결신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믿음으로 전도했느냐 주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이 전도를 할 때 주님 말씀에 순정하며 전했느냐 형식적으로 그냥 하면서 내 마음대로 했는가 아니면 주님 말씀 우리가 많은 인원 전도는 못했지만 수대발자로 한 명밖에 전도 못했지만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 말씀에 순정했나이다 이게 하나님 볼 때 진짜 원하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정말 이해되시는 분은 크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미스바특새도 그래요 사실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정근상이 얼마나 많았는가 이거보다도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했는가 얼마나 정말 기도의 원글이기를 믿음으로 했는가 주님이 과림교에 원하시는 진짜 기도회를 진심으로 해서 그 믿음을 모시고 주님께 얼마만큼 인정받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기도회가 진짜 진정성이 있는 미스바 기도회가 돼서 정말 이후에도 특세 이후에도 기도에 대한 영적 싸움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서 정말 새벽 기도의 사명자들이 더 늘고 열매가 있는가 주님의 이 중심과 과정을 보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사울왕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나름대로 악악이를 이겼지만 그는 영적 전쟁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버림받습니다 전쟁은 이긴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과정 보고 너는 안 되겠다 딱 잘라버려요 근데 안타까운 게 십사당이 잘했잖아요 이 잘했던 영적의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국리를 여기셔서 이기게 하시고 축복을 주셨다면 그 상태를 갖고 아 나도 되는구나 나도 되는구나 하고 더 열심히 그 방향으로 믿음의 방향으로 더 회개하며 막 나갔어야 되는데 또 우쭈라더니 또 바뀐 거예요 우리 과림께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올바른 방향을 정합시다 내가 죄인이어도 하나님께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방향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후 예배 좀 참석해요 해갖고 목사님 얘기 듣기 싫어갖고 억지로 그냥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속에 정말 자원하는 예배자들의 마음으로 하냐 이거죠 자원에서 찬양한 단들이 기도하며 기도로 준비하냐 이 말이에요 그냥 반주를 하니까 있고 반주 안 하면 교회도 안 나오고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내가 사회니까 오고 이게 아니라 주님은 내 주님 말씀에 오늘 사월이 첫 번째 예배처럼 이런 진실함과 진솔함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방향을 정했다면요 아 이 방향이 옳다고 여겨졌다면 오늘 우리가 끝까지 그 방향을 지키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사월이 다윗 같은 역사로 변화되셔서 승리하기 바라고 다시 한번 사월이 처음 싸운 재단 참 아름다운 진솔한 예배 이 모습을 우리가 끝까지 잘 유지해서 도중하차하는 15장 가서 버림받는 오늘은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순정해서 주님의 기쁨이 됐는데 내일 가서는 주님 가슴을 다 긁어버리는 이런 자가 아니라 끝까지 올바른 방향 갖고 가셔서 하나님의 믿음이 되시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주관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